엄마 아빠 맞아? 아닐걸요? 7, 8년생 말대 이름은 하이찬, 맞아?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집 운영하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할머니 성함은 고양자, 희자, 학습집 이름은 달뱅이, 맞아? 아, 맞냐고! 대답해봐 얼른! 맞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해? 그동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빠 순초적인 거 아니었어? 그래, 아빠 무슨 팬자야! 엄마는? 엄마는 지금 어디서? 어! 어! 아빠! 아빠!